전유진 전유진 체조경기장 에서 개최된다. 전유진이 이번 달에 보여준 빡빡한 일정은 단순히 그녀의 인기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악계 내에서 그녀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와 다방면에서의 활동 능력을 증명한다. 현역가왕 우승에서 시작해 한일가왕전 위 정상에 오르는 등 그녀의 연이은 성봉들은 그녀에게 대중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다 줬고 이는 곧 끊임없는 활동과 공연으로 이어졌다. 음악 프로그램 출연, 국내외 콘서트 투어, 그리고 신곡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과중한 일정은 그녀의 체력과 집중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녀의 재능과 노력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공중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2024 현역가왕 전국투어 콘서트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공연은 그녀의 이번 달 스케줄 중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이 공연은 전효진이 국내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녀의 음악과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며 그녀의 음악적 역량과 무대 매너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전효진의 빡빡한 일정은 그녀가 현재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 중 한 명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그녀가 대중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자신의 음악적 지평을 어떻게 넓혀나가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전효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그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우리에게 선사할지 기대하게 만든다. 전효진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그녀의 출연료와 행사 참여 비용 역시 상승하는 현상은 연예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그녀의 높아진 시장 가치와 대중적 인지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전효진이 음악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전효진의 경우 현역가왕, 우승, 한일가왕전에서의 성공 등 그녀의 연속된 성공과 뛰어난 활동은 대중과 매체의 주목을 받으며 그녀의 인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행사 주최측이 전효진을 초청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뛰어난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는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 더 많은 관객이나 참가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최측 입장에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효진의 행사 출연료 상승은 그녀가 대중에게 제공하는 예술적 가치와 엔터테인먼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연이나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전효진은 그녀만의 독특한 음악과 무대 매너로 관객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런 점들은 그녀가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이벤트로 여겨지게 하며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을 정당화합니다. 전효진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위의 카리스마로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효진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목소리로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쓸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 음악계의 그의 이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청취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